아 종교가 달라서 따로 따로 갑니다 개가 종교를 믿어요 애도 이번만큼은 어쩔 수가 없구만요 산을 넘어 절을 찾아왔습니다 불교야 불교 어떠니 늦었네 늦어버렸군 아 뭐야 에이 설마 아 뭐하는거에요 지금 저를 울리는 신덕이 아 뭐야 이게 공심이 얼마나 깊은지 말리지 않으면 어마어마 웬일이야 버튼이 해낸다는데요 출입이 엄격한 법당도 신덕이만큼 매일입니다 정말 대단하네 그 덕에 개인기가 하나 더 늘었다는 신덕이 야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이거 먼저... 이거... 제가...